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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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빨라요 김혜림입니다 김혜림입니다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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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지휘 백핸드 매섭 어 2구 사고를 더 빨리 준비를 해야겠죠 전지 김혜린의 서비스 전지휘 공격력의 김혜린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포핸드 한 번은 버텨냈지만 그 다음은 어려워 전지휘의 서브 아 지금은 리시브를 앞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듬볼 여기서의 범실 두 점차 추격을 하고 있는 김혜린 김혜린의 서비스 특정 백핸드 두 번의 공격 전지휘 몸쪽 공격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전지휘입니다 손에 있는 김혜린 전지휘 약간 떴어요 그리고 코스 변화 특점 전지휘 9대7 2점을 앞서 있습니다 전지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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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지 못합니다 김혜린 나갑니다 전지휘 첫 서브는 김혜린 두 번째 게임의 첫 포인트 전지휘 김혜린이 준비합니다 긴 서브 이후에 3구 받아내는데요 1번 열렛 마지막까지 전지휘의 서브 긴 서브 이후에 3구는 불발 전지휘 벗어납니다 전지휘 인해 됩니다 예 김혜린 백핸드 지금의 득점도 귀중했습니다 3 4 4 4 4 5 5 5 이가 준비합니다 전지희 찍어 누릅니다 있었지만 이겨냈던 전지희 질러넣습니다 백핸드 자 김혜린 선수가 서비스 긴서브 활발하게 코스 변하게 흔들어댔던 김혜린 전지희의 공격 가로막힙니다 백핸드 이수에 돌아오지 않는 공 전지희 준비합니다 맞받아 쳤지만 터서랍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점수들이 올라갑니다 김혜린 공이 섣부칩니다 김혜린의 서비스 전지희 높았습니다 백핸드 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지희 강한 레시브 그 이후에 공격 포인트가 절실한 김혜린 선수입니다 전지희의 득점 전지희의 득점 전지희가 11대 8로 전지희의 득점 And you and I we